정부는 총선거를 의식해 물가 억눌리기에 총력했지만 총선 이후 물가 상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르면 7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고 경기와 인천 역시 하반기 중 요금 인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국제 유가까지 연초 배럴당 70달러에서 최근 90달러를 넘어서는 등 폭등하며 전기세 인상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한국전력은 올 2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지만 고유가 상황이 이어진다면 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500억 원을 투입했는데 4월 이후 지원이 종료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정부는 무제한, 무기한으로 물가 안정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확보 등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총선 이후 하반기부터 공공요금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요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토마토 백승은입니다. 뉴스 토마토 백승은입니다. 뉴스 토마토 백승은입니다. 뉴스 토마토 백승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토마토 백승은입니다.